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 형이에요 자랑스럽다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었던 사진이야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이거 레전드다 이거 레전드다 자 야 야 야 이거 진영이야 야 진영이야 군대군대 다 숨어있어 자 정국이 여기 뒷모습 접니다 아 이거 진영이야 이러면 몇 점이에요? 이러면 몇 점이야 일단 난 좋아 제발 내 이름 나와라 내 이름 나와라 내 이름 나와라 화해는 생각도 못했다 이름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실 이실 것 같겠습니다 사실 점수를 더 까야 돼요 내가 참아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아 나 오케 오케 정국아 이미 젖어 끝났어 아야야 정국아 일로 와봐 정국아 앉아봐 끝났어 아니요 정국아 아닐 수 있대 모든 이실 질권도 해야지 근데 점수 듣고 이실 질궈 하자 마이너스 5점 10 4점 10 4점 어? 이실 질권도 해봐 빨리 이실 질권도 해봐 빨리 아 설레발 설레발 와 조용히 있었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얘가 꼴등이네 와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빨리 이실 질권도 야 오래 살고 봐야 돼 오래 살고 봐야 돼 야 14점이 나랑 농촌잖아 인터스테라 인터스테라 그러지마 그러지마 이실 질권도 하지마 정국아 1분 전에 나야 정국아 울어? 쭉쭉 갑니다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럭키 세븐